렉카치님 반갑습니다 이대호선수요 저요? 저는 이대호선수를 태어나서 본적이 없어요 심지어 롯데야구도 잘 안부러갑니다 자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포스가 왜이렇게 많아 오케이 저그 좀 더 갔네 네 그런경우는 백신을 끄고 시리키까지 바꾸구요 그 다음에 백신 키시면 되요 알약이나 V3 까신 분들이 보통 안된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롤 해봤죠 얘 롤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구요 게임이 아 광치맨님 벌풍사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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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은 롤은 기하우스 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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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시 마시면 저장 워어 han 물풍사 3개 롤은 wizard 수여 ood 든렉 그러나 가루 chen 으흐 한마리 남았어 ㅈㄴ 불쌍해 ㅈㄴ 불쌍해 여보세요 어 와 왜 전화했냐 전화 왜 했는데 뭐 pt 안했나 pt 안했나 pt 안했나 했나 어 그래갖고 준비자 뭐하는데 이제 진단소 pt 안했나 아 안했나 어 나 벙수하고있지 쑥둥먹기 전화하느니 어 몰라 헬스 열심히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안하는거 같다 이거 몰라 알겠어 아 홍신 살리라 너무 박싱할 필요없다 원래 알았어 알겠어 아 아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은근히 방어가 되있네 알림이 그거는 뜨는 사람도 있고 안 뜨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아프리카가 아직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애 보안해야 할 점이 많아 저도 스타만 하면 질려요 방송을 켜고 하면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바쁘니까 대도 안하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몹이제이들끼리 아마 3대3같은거 많이 할긴데 물론 저는 안하지만 아 이거 질면 죽어야 된다 우리 3대2인데 비제이들 사이에서는 왕 따라서 안되 같이 못해 왜냐면 처음 빨모방송 할때부터 그랬었어 빨모하는 사람들이 내가 졸라 준부시하고 이런거 졸라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옛날엔 그게 있으니까 이제 어 같이 못하는 거죠 원래 빨모방송하는 bj들이 조금 그게 많아 엄청 샘내는게 엄청 많아 탑됐다 와 잘한다 상대 근데 제가 다른 방송을 가서 이 방송 보지 말고 재방송 오세요 이런거는 없거든요 괜히 그런다니까 아 예 볼펜 다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3대2 업체나 할 것 같아 이거 자 다비저잉 발언은 괜찮은데 너무 비하하는 그런 말은 좀 선고해주세요 와 밀렸다 철구 밀렸다 잘한다 근데 다량생이 나갔어요 자기편 죽였다고 복수하는건가 이거 멘탈이요 멘탈은 당연히 회복하는 부분이죠 별풍 수입은 뭐 매일 다르죠 평균 100만원 정도 버는거 같아요 한달에 한달에 100만원 정도 봅니다 100만원이면 엄청 많이 버는거에요 여러분 100만원이면 엄청 많이 버는거에요 100만원이면 엄청 많이 버는거에요 100만원이면 엄청 버는거에요 사실 일주일에 100만원 정도 일주일에 한 한 2,300정도 벌었습니다 요새 한 몇달간에 우리 형님들이 똥이 엄청 크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200만원씩 벌었습니다 11,300정도 벌었습니다 뭐 좀 잘 받을 때도 있지만 별로 못 받을 때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렇게 신경은 별로 안쓰는데 많이 받으면 물론 좋지만 여기서 일단 이마를 날려줘야 돼 한밤만은 아이고 한밤이 모자라하네 아 신나? 아 신나? 이 정도면 괜찮은 헬프 아냐? 이 정도면 괜찮은 헬프 아냐? 아 근데 진짜 많이 나온다 키들하고 어지러워 많지? 저거 진짜 많이 나온다 좋아 어! 뱀고 갈 수 없잖아 이거 디안! 브로운 내가 잡았어 소거 옵저버를 좀 택고 가야되겠네 네! 저거 안 돼? 잠시만 안 돼 노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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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랫 이 ally consort available 도레드스 얼마나 짜증났으면은 철에 들어올까 아! 옵저벌이 엄청 느려 못 들을걸 옵저벌은 소극을 해줄게 빨리 났네 은아가 터지게 서서 은아가 터지게 은아가 터지게 엵리벌이 은아가 터지게 yw을 은아가 터지게 와 여기서 못 때리네 와 여기서 못 때리네 와 여기서 못 때리네